여기는 수원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입니다. 8월 하순 장차관급을 비롯한 대학총장, 검찰간부, 언론계 대표, 문화계, 종교계 지도급 인사 등 사회 지도자반 제1기 새마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. 일주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교육에 참가한 이들은 다른 새마을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새벽 5시 50분에 일어나서 점호, 체조, 청소, 학과 공부, 분임토의 등 일과표대로 폭염을 무릅쓰고 연수원 생활을 했습니다. 여기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면 삼산동. 도내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지구를 수리하는 장면입니다. 성주농고를 비롯해서 안동농고, 김천농고생들도 경상북도 여러 농촌을 돌면서 농민들의 농지구를 수리해주고 기술도 보급했습니다.